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되어있어요 맞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를 초등학교 때 검산식 기억나죠? 이 fx는 내나 내나 곱한 다음에 나머지 다 한번 나옵니다지 맞지? 근데 얘는 무조건 항상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도 무조건 뭐다? 항등식이 성립한다는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문제 푸는거죠 다항식의 나눗셈도 어차피 좌변과 우변 정리해보면 똑같이 나눗거라는거야 맞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해볼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에서 하나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원래 어떻게 됐냐면 자 쉽지 않습니다 검산식으로 적습니다 무조건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뭐를? x3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지 맞니? 네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라 그럼 몫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qx로 넣을까요? 네 맞나? 그리고 뭔데요?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지 맞니? 네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라 10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라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한등식이야 맞니? 네 봐 몫이 얼마인지 나오면 내가 계산을 해보겠는데 몫이 안 나왔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몫이 나왔으면 누가 한등식 어떻게 풀어요? 몫이 나왔으면 다 풀어버리지 그리고 뭐한다? 계속 비교해버리잖아 근데 얘 안 나왔어 얘를 모르는데 얘를 구하네 그럼 뭐하면 돼요? 수치대입법 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수치대입법은 내가 언제? 수치대입법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했지 그 어떤 수를 내가 찾아야 문제를 풀기 편하잖아 자 봐라 쌤 누가 봐도 얘는 인수분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거 인수분이 얼마나 되어있어요? x-1 x-21에 나옵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줄게요 복수는 qx라 좋고 나머지는 2x-3라 적어줄게요 맞죠? 맞니? 자 봐라 식 똑같이 적어줄게요 얘는 지금 한등식입니다 맞나? 자세하게 q값을 몰라서 난 못 구하거든 맞죠? q값을 모르기 때문에 난 못 구해요 이건 어떤 식인지 난 못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q를 안 구할 방법을 생각하면 되죠 q 계산 안해서 될라고 하면 뭐가되면 돼요? q 앞에만 0대뿐이면 되죠 그럼 넣을게 두 가지가 생겨요 어? 쌤 첫번째 얘가 0대게 만들거나요 두번째 이놈이 뭐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0대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첫번째 경우 생각해볼까요? 첫번째 경우 어떻게 돼요? x에 뭘 집어넣자? 1집어넣자 x에 1집어넣어 버리면 좌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되나? 맞아요? q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집어넣어? 날라가프면 싹 다 날라가프면 맞아요? 그럼 여기를 집어넣어 3 어? 쌤 이거 만들어 놓은게요 a 더하기 b가 얼마에요? 2 이래요 됐니? 두번째 쌤 두번째는요 얘 0대게 만들어보죠 어차피 난 q 모르기 때문에 q 계산 안 해주려고 인식하는거죠 그럼 이거 0대게 만들어나면 x에 뭐지 x에 20만 쌤 x에 20만 하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ea 더하기 b입니까? 그러면 8 더하기 ea 더하기 b 맞니? 여기 20만 하면 또 다하나 갚으죠 얘가 0대니까 얼마나? 어? 쌤 그래서 ea 더하기 b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아닙니까? 맞지? 그럼 이제 이거 두개 모았다 열리바지 맞네 열리바옵니다 쌤 두개 바로 더할 수 있죠 바로 정리할 수 있죠 a 더하기 b는 얼마다? 2고요 2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자 열리바옵시다 구하면 돼요 빼면 되네요 빼면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a는 빼면 없어지죠 어? 쌤 a 얼마나 나옵니까? 마이너스 5 넣으면 돼요 a 마이너스 5 여기 집어넣네 넘어갖고 보면 b 얼마 돼요? 10 맞니?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항식의 나무색은 위수가 나와버리니까 뭐다? 항등식으로 풀고 있죠 맞나? 내가 얘기했다 항등식은 뭘 찾기 위한 문제다? 개수를 찾는 문제다 판단 맞추면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빨리빨리 되겠죠 이번 문제 봅니다 이번 문제 보면 어떻게 됐어? x의 제곱 플러스 똑같이 해봅시다 쌤 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인데요 얘를 뭐로 나누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데요? qx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다? 0이 남았지? 맞니? 그럼 잘 세 마리 부르면 쌤? 나머지가 0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남다면서요 맞지? 조금만 생각해봐 쌤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지금 몇차야? 2차 얘는 몇차니? 그럼 자세히 생각해봐 2차에서 몇차를 곱해야 3차가 됩니까? 1차 그러면 쌤 여기는 이 qx라는 것만 알면 나는 이거 다 전개해주고 분배해주면 다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qx를 뭐하자 단 qx는 일단은 시작은 x로 시작할거라 왜? x제곱이랑 x랑 곱해야 뭐가 나올거거든? x제곱이랑 맞니? 그 다음 쌤 여기는 상수랑 여기는 상수 곱하면 여기는 상수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얘가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얘는 뭐하자야 돼요? 플러스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니? 끝났네 쌤 그러면 얘들 둘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쌤 이 식은요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벌곱하는건데 이거 맞니? 전개 좌변은 끝나고 좌변은 괜찮아요 그게 없죠 우선 정리합시다 앞에 곱하면요 예랑이랑 곱하면요 2x제곱이가 예랑이랑 곱하면요 x제곱이고요 예랑이랑 곱하면요 x뭐예요 예랑이랑 곱하면 x뭐예요 예랑이랑 곱하면 입니다 쌤 이거 계속 정리하니까요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입니다 맞아요 끝났네 계속 비교 따라와서 a 얼만데 3이 뭐예요 b 얼만데 3이네요 라고 나오는 문제 정리되겠어요? 이해 됐나? 그 책에 보면 다른 풀이도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얘를 예로 나눠서 나머지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데 몫은 뭔지 모르지만 낭낭화 문제에서 그건 낭낭보래 다른 풀이 보입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모르겠으면 뭐한다 미지수를 내가 또 만들어놓고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되겠어요?